여러분 안녕하세요 쇼쇼쇼 쏼쏼쏼쏘입니다 정말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찾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세팅해 두고 촬영을 하는 것도 오랜만인데 바로 이곳에서 촬영을 하는 건 정말 기억이 안 날만큼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눈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글래스를 끼고 있거든요 라색 수술을 했는데 조명이 그렇게 생각만큼 세지 않아서 벗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어색하진 않은데 이 카메라가 잘 저를 찍고 있을지 잘 찍히고 있는지 그게 이제 걱정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아 제가 이제 부모님 집에 다시 들어와서 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좀 예전처럼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 뵈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계획을 하거나 준비한 건 아니고 또 천천히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거 궁금한 거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앞으로 영상으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소통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 부탁드려요 어 저는 이게 진짜 너무 오랜만이라서 또 편집 프로그램도 이제 다른 걸 써보려고 하거든요 다 좀 뭔가 익숙하면서 새로워요 지금 이 영상을 1월 20... 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1월 22일 설날이에요 네 설날 새벽 이제 12시 15분이거든요 이게 촬영하고 있는데 어 이거를 또 언제 이제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로 편집을 해볼 건데 또 너무 오랜만이라 그게 약간 네 걱정이네요 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 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저를 반겨 하실지 어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화이팅 안녕 안녕